안녕하세요. 오늘은 누진세와 비례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누진세를 비례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비례세의 정의는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고요. 누진세는 과세대상 금액이 증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인데 딱 읽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이 세율입니다. 세율. 세율이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저 같은 수험 강사들은 자꾸 이런 문장 보면 이거 어떤 거 문제 내면 문제 내기를 출제위원들이 좋아할까 이런 거 연구하거든요. 딱 보면 그냥 나와요. 세율을 뭐 이렇게 세액으로 이렇게 고치면 이거 틀려. 세액이 아니라 뭡니까? 세율이야, 세율. 그러면 비례세는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이고 누진세는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대요. 그럼 세율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이 전 시간에 뭐 배웠냐면 세율을 어디에다 곱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에다 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과세 표준 금액이 2천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100억이건 비례세는 그냥 10%만 주구장창 곱해가지고 세금을 구하는 거예요. 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진세는 이 과세 표준 금액이 달라지면은 커지면은 이 세율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금이에요. 이 비례세하고 누진세. 딱 들어봐도 누가 부자는 둘 중에 어느 세금을 더 선호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결론인데 비례세가 있고 누진세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걸 부자들이 선호하냐. 당연히 비례세를 좋아하고 누진세는 안 좋아해요. 별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누진세를 받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있는데 소득세만 보자고요.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인 누진세고요. 비례세는 또 있는데 여기는 우리 부가가치세 10% 뭐 그런 거. 그런 게 비례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소득세가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득세가 비례세인 경우와 누진세인 경우를 한번 비교해 봐서 부자들이 과연 왜 누진세를 싫어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봐봐요. 비례세는 말씀드렸듯이 과세 대상 금액. 과세 표준하고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천만 원이건 1억 원이건 10억 원이건 요 세율이 뭐니까 만약에 10%라면 소득세율이 10%라면 천만 원 보면 여기다가 10% 곱하면 백만 원이죠. 백만 원에 세금 나와요. 1억 원이면 1억 원의 10%인 천만 원의 세금 나옵니다. 근데 10억 원 벌죠. 그러면 소득세율은 10억 원의 10%인 1억 원 나와요. 굉장히 간단하죠. 요게 비례세예요. 자 그러면 누진세는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과세 표준이 만약에 1200만 원 이하면요. 6%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죠. 이때는 얼마 15%의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 뭐가 달랐어. 세율이 달라지니까 그 퍼센트가 점점점점 어떻게 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죠. 점점 소득이 클수록 소득이 클수록 요 세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요 누진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람이 과세 표준이 그에 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천만 원이니까 요기에 들어가겠네요. 범위가 그죠? 여기니까 6%의 세금을 부과해서 60만 원 소득세가 나와요. 누진세인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이 1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럼 이거는 조금 요 누진세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원래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나눠서 볼게요. 자 그럼 1억이면 이 1억 원을 과세 표준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1억 5천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요걸 4개로 요 1억을 여기에 끊긴 요 세율에 따라서 4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1억에서 1,200만 원은 6%라 그랬으니까 1,200만 원에다가 6% 곱해가지고 72만 원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 여기서 빼면 얼마예요. 이게 총 3,400만 원이죠. 4,600에서 1,200 빼면 3,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에 3,400만 원은 몇 퍼센트 곱해? 15%를 곱해요. 그래가지고 15%를 곱하면 5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1억 다 안 채웠죠. 그럼 세 번째 요 구간 요 구간은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 구간은 24% 곱하죠. 그러면 얼마예요? 8,800만 원에서 4,600만 원 빼면 4,200만 원 나오거든요. 요 사이가 그러면 이 4,200만 원은 24%의 세율로 구합니다. 그럼 요 24% 곱하니까 1,800만 원 나요. 1,800만 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기 이제 얼마 남았어요? 여기 1억이니까 1억에서 8,800 빼면 나머지 1,200만 원은 요 35% 세율로 구해야 돼. 그래서 요기 35% 곱하면 42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총 얼마 나오냐면 2,010만 원 나옵니다. 2,010만 원 꽤 많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비례세를 한번 좀 비례세 10% 구했던 거하고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요 세율로 구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는 버지니아 제도 네덜란드 같이 세금 적게 매기는 나라 나라인데 예를 들어 소득세를 비례세로 매긴다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 저소득층 있죠? 일단 천만 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세표준 나왔으면 이때는 아직까지 누진세 구할게 요게 좀 더 세금을 많이 내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조세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올라가서 1억 원이면 벌써 두 배 차이나요. 두 배 차이나요. 두 배. 여기 천만 원인데 여기 이천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10억이야. 10억 동그라미 세봐요. 10백 천만 십만 몇만 천만 10억 이잖아요. 그죠? 10억 이면 요기 1억 나오잖아요. 요거 10% 곱하니까 근데 요 누진세 요 표대로 구하죠. 요 표대로 구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3억 8천 3억 8천 6백 만 원이 거의 얼마 나와요? 4억 나와요. 40% 거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점점 이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소득이 커질수록 부자들에게 점점 더 이 누진세가 많이 거치게 되고 비례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유리하냐면 비례세가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이 없는 사람들 좀 어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비례세가 그래서 좀 불리해 그런데 누진세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부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혹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10억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10억 벌 수 있어. 그래서 근데 벌써 걱정하는 거지. 내가 이거 10억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세금 42%나 이렇게 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미리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처에 세금에 대한 불평분만 없이 행복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 주변에 그 다음에 아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 열받아 죽겠어 막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죠. 그럼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그쵸? 세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들보다 세금 많이 나온다고 욕하시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지 뭔가 경제적으로는 좀 이익을 누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이 나오는 제도예요. 그래서 누진세는 그러면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령 복지를 위해서 그 세금을 올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즉 빈부의 차이가 줄어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진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한국의 최고세율이 42% 최고세율 그러니까 이 소득세 중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42% 인데 예전에 미국 있잖아요. 레이건 행정부 이전에는 미국은 소득세 법인세가 막 80%까지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최고세율이 그렇게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낮아졌죠. 자 그러면 오늘 누진세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비례세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세율을 그냥 일정하게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진세는 가령 1억이라는 과세 표준이 있다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그 금액에 따라서 토막토막 나눠 토막토막 나눠가지고 여기에다가 다른 세율을 다른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누진세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듣고 좀 그 많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소득이 생기셔가지고 세금 많이 내셔서 막 불평 불만 이놈의 나라 세금 왜 이렇게 많이 걷어 이렇게 불평 불만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